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권리금 회수 방해와 정당한 사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23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름에 당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이었고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이기게 된 겁니다. 보시죠. 이 원고는 2013년 8월에 안경점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한 거죠. 임차를 해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1차 연장해가지고 2019년 8월 14일까지 안경점을 운영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다. 팔고 매매계약 체결했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원고가 2019년 3월 6일 날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적법한 기간 내에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택 계약 체결 요청.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에 조항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는 정당의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계획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나 새 임차인이라고 계약할 거야.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2019년 5월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건물은 건물을 철거해서 재건축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임차인과 계약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2019년 7월에 종료로부터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새 임차인과 재건축을 감안한 권리금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건물주 철거 요청 시에 언제든지 철거하는 걸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새 임차인을 들어오는 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 권리계약을 결국 해제하게 되고 10월 15일까지 상가를 보태고 있다가 결국은 10월 15일에 상가를 넘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2019년 10월부터 이 상가는 공실로 있었어요. 공실로 있고 이따가 2020년 1월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뒤에 매수인한테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임대인 피고가 한 4개월 정도 공실 유지하다가 매수인한테 넘긴 거죠. 그리고 이 매수인이 철거 작업을 해가지고 2021년 6월까지도 대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의 정당한 사유로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들고 있는데 이 1년 6개월이 반드시 임대인 혼자 그 기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건물을 매도했을 경우에 새 매수인의 공실기간까지 합산해도 되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뿐만 아니라 내 이후 매수자 이 사람도 안 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피고들이 통보한 계획처럼 상당 기간 동안 공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설거는 게 맞다. 애초 계획한 게 맞죠. 나 1년 6개월 이상 안 쓸 거니까 계약 갱신 안 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경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년 6개월의 기간은 새로운 소유자의 교육안도 합쳐서 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뭐를 보고냐면 통지할 당시에 그러니까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고 통지할 당시에 이거를 권리금을 가로칠 의도로 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안 할 의도로 한 거냐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1년 6개월 공실을 유지할 거고 실제로도 유지했다. 따라서 이거는 정당한 게 인정이 된다라고 봐서 소리배상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거죠. 원심은 임차인의 소리배상 청구를 받아줬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 맞으니까 이거는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를 한 게 아니다. 따라서 소리배상 할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과거에는 대수선이나 재건축을 이후로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라도 실제로 안 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공격을 사용하지 않을 때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있었는데 그에만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데 이때 1년 6개월은 반드시 그 임대인이 할 필요 없고 새 건물주가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합산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 만약 계획만 있고 실제로 안 하는 경우에는 회수기에 방해한 걸로 봐서 소리배상 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